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, 경기 안산갑 후보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에 참배를 했습니다. 참배 후에 취재진과 만난 양 후보는 유가족에 대한 사죄,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권양숙 여사 예방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홍익표 원의 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 후보의 선당 후사 모습이 필요하다며 공천심사부터 논란이 있던 양 후보를 통과시킨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